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10월 넷째 주 첫 번째 스티믈러스 패키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 밖에도 대통령 선거, 또 업데이트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선 스티믈러스 패키지 관련해서는요. 현재까지 백악관과 민주당 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협상 상황에 대한 내용, 특히 지난 주말 사이 낸시 펠로스 의장이 앞으로 48시간 이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선거 이전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백악관과 공화당 측의 반응을 살펴보고요. 또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표결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스탠드 언론 빌 표결에 대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2차 후보 간 토론이 이번 목요일로 다가왔다라는 그런 소식, 그리고 이번 대선과 더불어 같이 행해지는 연방 상하원 선거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티믈러스 패키지에 대한 협상 상황에 대한 소식인데요.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협상은 이어졌습니다. 주로 코비드 테스팅에 대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간 협상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낸시 펠로스의 하원의장은 백악관이 너무 말장난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48시간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선거 이전에 스티믈러스 패키지의 타결, 통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probably not before the election 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협상이 대통령 선거 이전에 타결이 안 될 경우에는 길면 내년 2월까지도 연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네요. 그러나 이게 최후 통첩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probably라고 얘기했고 또 앞으로 남은 2주간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걸 전혀 끌고 가지 않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낸시 의장은 여전히 희망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견도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요. 민주당의 의사에 대해 최대한 양보하고 맞춰줄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했고요. 즉 민주당이 주장하는 2조 2천억불까지도 매칭해 줄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일단 선거 이전의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되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선거에서 크게 이기고 나서 더 크게 스티미로스 패키지를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재 공화당의 입장이 1.8 트리리언 달러를 넘으면 동의해 줄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 필요하면 나서서 공화당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적어도 선거 이전에 가장 급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맥커넬 상원의원은 주말 새 자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개한 어떤 레터에서요. 민주당 지도부가 제정신이 아니고 뭐 미쳤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요. 민주당과 백악관의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스탠덜론 빌을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에 걸쳐서 상원에서 표결을 붙이고 진행하겠다라고 그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요일에는요. 대략 1370억불에 달하는 상당의 2차 PPP 프로그램에 대한 표결인데요. 1차 CARES ACTS에서 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을 2차 PPP에 할당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수요일에는요. 5천억불 상당의 과거 8월 달에 상원 공화당이 제안했던 스키니빌이라는 게 있었죠. 이 내용을 또한 표결에 붙일 계획이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연방정부 실업수당의 연장이라던가 백신 테스팅에 대한 어떤 필요한 예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 표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원에서요. 각각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공화당의 의석수가 60표가 아닌 53표이기 때문에 7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따라서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하원 표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의 표결까지 감안하면 실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표결이 무의미한 정치 행위가 아니겠느냐라는 또 비관적 평가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선거 이전에 통과가 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 상하원을 장악하고요. 그래서 더 큰 예산을 할당해서 집행하겠다,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에 대해 백악관은 최대한 선거 이전에 통과를 시키고 집행을 함으로써 이로부터 나오는 지지층의 결집 또는 선거에 있어서의 효과, 지지 효과를 보고자 하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이 또 녹록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겠죠. 공화당의 입장에서는요. 대선과 더불어 각각 의원들의 상하원, 의원 선거를 같이 모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오늘 월요일 경제분석 리포트를 통해서요. 민주당이 집권하고 또 상하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티믈러스 패키지가 이 전체 금액이요. 2.2 트리런 달러가 아니라 거의 2.5조 달러에 달하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제시한 48시간 기한이 내일이면 마무리가 될 텐데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된 소식인데요. 먼저 대통령 후보 간 2차 토론회가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왔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리는 토론회죠. 대선은 12일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토론이고요. 아직까지는 이 규정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지 어떻게 변경이 있을지 없을지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 현재 토론관리위원회가 토론 규칙에 대해 계속해서 상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존 규정의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바이든 후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 규칙 변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요. 마이크를 끄는 등의 권한을 사회자에게 주는 식으로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네요. 뭐 아무튼 이번 토론은 좀 더 후보들 간의 자유롭고 충분한 주장의 교환과 더불어 국민들이 각 후보의 정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서요. 이번 11월 3일은 연방 상하원 선거가 같이 진행되죠. 하원은 현재 민주당이 232석, 공화당이 197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10석 정도, 10석 정도를 추가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네요. 공화당은 반대로 10석 이내로만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면 성공적으로 평가할 거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지금 현재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민주당 주도의 하원이라는 그 상황은 앞으로도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원의 경우가 더 궁금한 상황이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공화당이 전체 100석 중에 53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뀔 가능성도 낮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공화당이 수성을 할지, 민주당으로 다수당이 바뀔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는요. 4명의 한국계의 후보자들이 공화민주당 후보로서 선거에 나섰는데요. 재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인 뉴저지 제3선거구의 민주당 앤디 킴 의원 외에도 캘리포니아의 영킴, 또 미셸 스틸 후보는 공화당 후보로 나서고 또 데이빗 킴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나선다고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견을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국계로서 한국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선을 기원할 이유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모두 선전하고 당선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